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어갑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듣고 제 각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걸 말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짜잔 배그화면이 비치네요 너의 이름은인데 이게 바로 실버버튼 이렇게 통에 들어와서 이렇게 실버버튼이 옵니다 실버버튼을 받았는데 이렇게 푸린 10만 구독자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편지도 받았어요 사실 편지도 받았는데 숭마는 영어로 써져있는데 영어를 못읽어서 이렇게 안한게 아닙니다 반년이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구독자 12만명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리..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너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리강을 부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팬 여러분들은 80% 정도는 제 공략 스피드런 타임어택의 매력을 느끼시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사골게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태껏 많은 실망들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첫번째 배틀그라운드를 방송 쪽에서 아예 접을려고 합니다 저야 뭐 재밌지만 여러분들까지 재밌는게 아니고 전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접을려고 해요 가끔 트위치 팁이나 가끔 트위치 팁이나 취미로 할 때는 몇번 정도는 틀 수 있겠지만 이제는 배글을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거나 대회에 나가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3일 후에 나가는 대회까지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게 우리 팀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3일 후에 나가는 대회까지는 나가려고 합니다 두번째 항상 제가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략들을 했던 것들을 막 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장르를 이제 공포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로 게임들이 넓혀가지고 공포게임을 많이 하되 다른 장르들 게임들도 많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세번째는 공략 스피드런을 했던 프린으로써 다시 한번 스피드런 쪽에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 그 정도의 속도로는 못 만들겠지만 여러가지 버그를 갖고 노는 게임을 농락하는 프린으로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공략한 스피드런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번 피드백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초심찾는 프린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진짜 많이 사랑해주셔서 더욱 열심히 할게요 그럼 빠잇